부처,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맞았어. 얻어 터지면 왼쪽 뺨을 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 얻어 맞았다고 얘한테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딴 데서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1년 동안 코인이 오른 다음에 근데 왜 자산의 100%로 코인을 넣지 않는가? 내가 틀리면 어쩌라고요? 명심해야 될 거는요. 내 생각이 심하게 틀려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너무 심하게 타격받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된다. 3.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 한국 주식을 싹 다 팔았습니다. 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걸쳐가지고 퀀터스가 내 한국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거의 다 팔릴 것 같긴 하고요. 나머지 거기는 아마 내일 팔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과 같이 5월 10월 자산배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짝수 5월 10월에는 제가 원수에게도 한국 주식을 추천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류애라는 것이 있거든요. 4월 19일이 아니죠. 그래서 4월 22일, 23일 언저리에 매도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재선의 주식은 괜찮고 미국 채권도 좋아 보이고요. 금도 원래 늘 포트폴리오에 포함했는데 모멘텀까지 생겨가지고 비중을 좀 인상할 겁니다. 저는 한국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 올해 5월 10원만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기업들은 정말 열등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나 미국 기업들은 비싸고 한국 기업들은 싸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한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싸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은 괜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비중이 총 합쳐서 80%입니다. 주식이 25%이고 채권이 30% 그리고 실물 자산이 25% 그래서 합쳐서 80%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주식은 빵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스파이, 러셀, 리천, 나스닥 그리고 소용주 성장같이 고유구로 투자했습니다. 대형주, 기술주, 중형주, 소용주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은 한국, 미국에 분산 투자를 했고 그리고 금비 중에 확실히 15%에서 25%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코인으로 가겠죠. 아직도 빗선 기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으른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을 도저히 추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바로 이게 한국 짝수해 5월, 10월 승률입니다. 이게 커스피고 이게 커스닥이거든요. 이거는 총선 직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총선이 없었던 짝수해인데 그냥 다 끔찍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는 2020년이었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전세계 중앙은행이 수조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는 2024년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끔찍합니다. 그냥 끔찍해요. 그럼 또 어리석은 분들,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럼 무조건 한국 주식이 떨어지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텐데 네,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확률이 낮은 것에는 배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10월에 한국 주식이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정답이고요.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 좋은데 한국 주식이 또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겁니다. 확률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려면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브라질과 한국이 축구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 배팅하면 내가 맞으면 100배를 준대. 그러면 한국에 배팅할 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브라질한테 이길 확률이 적긴 하지만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걸고 한국이 이기면 나한테 1억을 준다 하면 나도 한국에 배팅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배당이 1대1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 축구에 100만 원을 배팅했는데 내가 맞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먹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절대로 한국에 배팅을 하지 않겠죠. 내가 한국을 의문할 수 있어도 돈은 무조건 브라질에 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확률이 없는가? 당연히 있죠. 몇 퍼센트라도 있습니다. 한국이 포투갈도 깼고 독일도 깼고 다 깼는데 브라질을 못 깰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확률이 매우 작다라는 거죠. 그 짝수 5월, 10월에 커스피, 커스탁에 배팅하는 거는 브라질 한국 축구에 한국에 배팅하는 거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까? 네,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커스피, 커스탁에 기대 수익률이 안 좋은데 인버스는 왜 안 하니?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버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코인의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죠. 예를 들면 제가 커스탁에 인버스를 샀다 해가지고 제가 맞았다 해도 기껏해야 10%, 20%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코인으로 더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인버스에 투자하지 않고 코인에 배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징크스가 있는지 저는 맨날 커스탁에 인버스만 사면 돈이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사실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내가 커스탁에 인버스를 화끈하게 벌어가지고 할 거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심리입니다. 내가 얻든 자산한테 털리면 걔한테 복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걔보다 딴 놈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건강한 심리입니다. 복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부처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맞았어. 얻어 터지면 왼쪽 뺨을 대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얻어 맞았다고 얘한테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딴 데서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고요. 이 마인드를 꼭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자산, 주식 채권은 둘 다 좋다고 본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6개월 전부터. 바이든은 트럼프 전원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야 되고요. 파울을 불러가지고 또는 정부를 불러가지고 돈을 팍팍 풀어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파울을 자른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울도 바이든 연임하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이든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모든 대통령은 재선 전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붑니다. 경제와 주식 시장이 좋아야지 재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전쟁 이런 것도 일단 재선 전에는 맞고 보자라고 미국이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고요. 작년 10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이 올해 상반기에 수익이 별로 안 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이 조금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 좀 떨어진 거는 맞기는 맞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가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재선이 있는데 금리를 어떻게 올려.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보죠. 재선 전에 미국 주식은 오른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1932년 후 처음으로 손실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P500, 나스닥, 러셀, 이천, 소영주, 쿨트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48년 롯데는 마이너스 0.65%였는데 여기도 배당 승률을 더하면은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 후에는 단 한 번도 미국 주식이 재선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올해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1분기에 벌써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비중이 좀 들었죠. 15에서 25%로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금이 제가 1년, 2년 넘게 투자됐는데 계속 비실비실비실 횡보, 횡보, 횡보하다가 2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된 GLD ETF인데요. 얘가 계속 180원 저리에 항보하고 있다가 최근 한두 달 만에 220%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여기 최근 6개월 동안 20.8% 올랐다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 6개월에 20% 오른 게 아니라 최근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금이 5월, 10월 승률이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달러가 가짜돈이고 금은 진짜 돈입니다. 그러면 왜 달러는 가짜돈이고 금은 진짜 돈이라고 충격을 하는가? 일단 전반적으로 달러 공급량이 보시면은 주황세를 보시면 1970년이 1위였다면은 지금 30배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은 돈이 이렇게 팍팍 늘어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이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미국 통화량 증가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단 이때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어가지고 버블이 생겼다가 그 버블이 해소되었다가 다시 버블이 조금 생겼다가 좀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통화량과 금 가격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이라는 거는 왜 진짜 돈이냐 하면은 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금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일단 금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가서 곡괭이들도 채굴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은 총량이 유지가 거의 된다. 한마디로 총량이 1년에 늘어나는 스피드가 한 연 1.5에서 2%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금이 지금은 크게 버블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M2 증가율과 비슷한 수위를 기대할 수가 있고 지금 심지어 단기 모멘텀까지 붙은 상태입니다. 자 좀 더 보태자면은 미국은 특히 1990년대 말부터 통화량 공급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뺀 미국 통화량 증가, 통화량이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60년대에 이제 훅 늘었다가 70년대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유지를 했죠.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통화량이 다시 한번 훅 늘은 다음에 그래도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유지가 되었다가 이때부터는 통화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확 늘었다가 몇 년 조금 살짝 둔화되는가 싶던 이만 금융이 오니까 또 빵빵 늘어난 다음에 코로나 오니까 또 한번 빵 올라갔습니다. 통화량이. 지금 조금 줄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조만간 다시 올라갈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까 결국은 돈의 공급이 점점 늘어나니까 진짜 돈, 그게 진짜 돈이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진짜 돈의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도 이런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금을 장기적으로 분석했는데 저거 좀 놀랐어요. 이게 보면은 이 주황색이 미국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잘 나갈 때는 미국 주식은 빌빌거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잘 나갈 때는 금이 반대로 빌빌거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또다시 부진하니까 금은 또 가둬라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쫙 오르니까 금은 다시 부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배분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과 금은 좀 반대라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50, 미국 주식 50, 금 50으로 배분을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아름답게 우상해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은 배당을 제외하면 연봉리수익이 7.5였고 금은 7.7이었는데 50대 50으로 하면 오히려 연봉리수익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MDD도 금이 64, 주식이 53이었는데 포트폴리오는 37로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일부라도 포함 안하는 투자자는 좀 이상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인플레가 좀 안 잡힌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금 가격 이런 것도 또 한 번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퀀트와 자산배분 영상이 안 올리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솔직히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요즘 코인 퀀터스가 나왔기 때문에 신세계입니다. 근데 퀀트와 자산배분은 내가 이미 거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새로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기대수익률도 자산배분분도 훨씬 더 높고 공부를 하면은 더 높아지거든요 수익률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조회수들도 잘 나오거든요. 이 유튜브의 목적은 퀀트 사랑과 교육이 아니라 내 구독자들이 돈 버는 거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기대수익이 높은 코인이 메인이고요. 그 후에는 뭐 할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때는 퀀트를 하든지 딴 거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있죠. 1년 동안 코인이 오른 다음에 근데 왜 자산의 100%를 코인을 넣지 않는가 내가 틀리면 어쩌라고요. 저는 제가 자주 틀리는 거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는 거를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딱히 권장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리스크 취향이 다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자산도 다르고 투자 경험도 다르고 심리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적합한 투자는 정석에 가깝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전혀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랙스원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걸 이렇게 터지면은 허인도 폭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거지. 두세 달 후에 어디서 제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뽕뽕뽕뽕 뭐가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거는요. 내 생각이 심하게 틀려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너무 심하게 타격받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국채, 금, 달러화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 생각이 틀려가지고 블랙스원이 빵 터져도 아마 미국 국채, 금 이런 거는 오를 거니까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자산배분의 기본은 주식 플러스 채권 플러스 실물 자산입니다. 게다가 원화 플러스 달러 자산배분이 기본이고요. 단 6개월만 5월부터 10억까지만 저는 한국 주식을 잠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채권뿐만이 아니라 금도 주식과 따로 노른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꼭 넣을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이제 금에 모멘토까지 붙었습니다. 아무리 코인이 좋게 보아도 전 재산을 코인을 몰빵하는 거는 정신력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스마트한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신 예상과 전망이 다 틀려도 포트폴리오가 너무 큰 타격을 받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예술이자 생존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익했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